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랑해요 오늘은 사랑해가 짜자자잔 추억의 달고나 키트가 아닌 추억의 달고나 슬라임 키트를 가져왔어요 예 이렇게 슬라임룩 모양츠를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돼요 그럼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무엇이 있을지 우와 틀 6개랑 누르판이랑 슬라임 2개가 들어있어요 네 이것도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 일단 해볼게요 슬라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임을 통해서 뽑기를 한다 와우 기대되는데요 일단 이 슬라임 먼저 만져볼게요 자 이 슬라임으로 뽑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단단한 슬라임이네요 슬라임을 만져볼게요 광구 제가 낀 거 아니고 슬라임을 꼈어요 아니 단단해야 뽑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아 그렇죠 단단해야지 뭔가 조금 더 잘 뽑을 수 있겠죠? 자 일단 동그랗게 슬라임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누른판을 눌러줄게요 자 먼저 눌러요 자 동그라미 올려놓고 자 과연 이게 뽑기가 될까요? 아 물렁물렁한데 어? 뺄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 이렇게 빼는 거예요? 이렇게 뽑는 거예요? 네? 자 사랑이가 지금 달고나 슬라임 뽑기를 합니다 원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원 아 계생물체가 돼가고 있는 거 같아요 계생물체에ijo 자 원을 동그라미 뽑은 거예요? 뽑았어요 예 alter 자 embrayan 뜯어볼까요 바닥에서 бал악 잡혔어 잡혔어 어떡해 접히면 안돼 아 잠깐만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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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난이도 있는 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좋아요 이번엔 하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 슬라임을 예쁘게 펴주고 아무리 생각해도 호떡 만드는 것 같아 아빠는 대구단 내 색깔부터 됐었거든요 이제 꾹 자 이제 꾹 찍어주세요 꾹 꼭 했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좀 해주면 모양에서 잘 잡힐거예요 해주세요 아이고 바로 아니 그만 이거 뭐.. 바로 뽑히는데 뽑았어 이렇게 하면 우산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하트 뽑았어 여러분 하트 신난다 하트 하트보이시죠 하트 하트하트 어 이거 하트 뽑았어 뽑았어 그러면은 이번엔 이번엔 약간 더 어려운 별 도전 아, 별! 자 그럼 이번엔 난이도있는 별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, 별 뽑기! 자, 별도 사실 엄청 어려웠거든요? 어렵죠, 별 어려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둥글게 자.. 자, 슬라임 달고나 뽑기 입니다 슬라임 달고나에요 눌려준다 벨을? 별을? 찍어주세요 쿵쿵쿵 찌익 얍! 오오! 오오오! 좋아요, 이제부터 뽑으면 돼 후 후 잘 잘 잘 잘 잘 잘 뽑아야 돼요 이게 슬라임이 늘어나기 때문에 슬라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달골라 슬라임을 뽑고 있습니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중 집중 별이에요 별 우와 별이다 별 완성됐나요 너무 잘했죠 짜잔 별 달고나 슬라임이 완성됐습니다 성공 이제 바닥에 뜯어봐야죠 바닥에서 뜯어봐야죠 바닥에서 뜯어봐야죠 짜잔 바닥에서 뜯어봐야죠 문어가 냈는데요 흘러내려요 어떤 것 같아요 사랑아 너무 재밌는데 마지막으로 우산 해볼까요 아 우산 진짜 이거 어렵거든요 우산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산을 뽑으려면 약간의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기술을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일단 일어나서 아주 깍 눌러줘야 돼요 바닥이 굉장히 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 우산을 자 이제 우산 올리고 그 다음에 엄청 살이 나요 됐죠 됐죠 이제 올려야죠 틀을 빼주세요 네 팔게요 오 잠깐만요 우산 우산 이게 우산이에요 무슨 새에요 이거 우산 여기 보이시죠 우산 우산 맞아요 우산 우산 우산이 아니고 새 같아 다시 한번 해볼께요 다시 도전 아니 우산이 아니고 새 같아요 갈매기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재밌네요 이거 은근히 친구랑 누가 더 슬라임 달고나 잘 뽑기 이런거 해도 재밌겠고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반대로 올렸어요 진짜 진짜 달고나 나온다는거 제가 했거든요 과연 이렇게 아 그냥 그렇게 뽑는다고 하나 둘 그거 잘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이것도 안나오면 실패야 자 과연 짜자자잔 우우우우 우산 역시 우산은 우산이다 우산은 쉽지않았습니다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씩 해보길 바라요 그럼 사랑이는 다시 만나요 안녕 우산 실패